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잘 돼야 되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다음에 미국 서부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프론티어 정신 또 와일드 웨스트 아주 아름다운 그런 척박한 풍경들이 특징인데 애리조나를 구석구석 답산 내용을 정리한 두 분의 책이 모두 다 제가 이렇게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런 의료사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기웅 장관은 위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상당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게 보통 위기 상황이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사건 같아요. 전시가 아니고 평화시에 응급실을 셧다운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 보시면 지금 여기가 세종충남대병원이 9월 응급실 야간진료가 불가능하거든요. 추석 연휴를 제외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진료를 전부 다 중단하는 겁니다. 응급의학과 의사 11명 가운데서 9월 달에 4명 10월 달에 1명이 사직하는 거죠. 그러면 6명이 남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어제 거제 이와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이틀간 여러분들 셧다운 오전인가 오후인가 정해가 셧다운하는 방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인 거죠. 이만큼 여러분들 심각하다는 겁니다. 파송할 여러분들 파견할 수 있는 군의관 전문의도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서남권에서 아주 중요한 소위 응급실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대병원 응급실이 매주 수요일 날 전부 다 휴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경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 상황이 아니고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사태가 관리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번지게 되면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게 나오는 것은 이게 빙산의 일각이지 않습니까 아니 병원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되면 언급실을 셧다운 시킬 정도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국정브리핑에서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그런 게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찬 겁니다. 대통령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남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제 문제가 아니지만 진짜 그게 걱정이 되는데 이 보시죠. 이게 어제 저녁 방송입니다. 119를 안 받는다는 언급실 구급자 속 환자는 절망이란 nbn 기사입니다. 한 3천 명 정도가 여러분 댓글을 남겼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환자를 여러분들 옮기는 일이 어려우니까 소방노조 측은 언급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을 바꿔서 언급실 뺑뺑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도 참 어쩌구니 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병원의 이름 언급실 당직 의사가 특정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 건데 소방노조 측은 그냥 자기들 문제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번 서른 저녁 전화를 돌려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으면 뭐합니까 환자를 볼 수 있는 배후과의 전문의가 없는데 전문의가 수술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의로는 모든 게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의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막으려면 의사에 대한 비과실 책임 소송을 완전히 면제해 주고 그리고 필수 의료 수가를 완전히 인상해서 이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세 번째는 의과대학 정원 증가를 동결하고 의사 늘리는 비용으로 필수과를 대폭 지원해서 의사도 국민도 살 수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가 모자란 게 아니고 지금 전문의 수가가 낮아서 개원하면 병원을 망하거나 소송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수가 아무리 늘리더라도 필수과나 바이탈과는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구급대원 이야기처럼 그냥 강제 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분들 꼬집지 않습니까 소방관들도 아직 현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않는 이유는 소송 이유도 있겠지만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해서 환자를 살려놓더라도 배후과에서 백업을 해 줄 전문의들이 다 올 로딩이 걸려 가지고 환자를 다룰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되지 그냥 응급실에 환자를 강제 배정하라고 하면 모두가 응급실에 다 그만둬버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방송국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로 대란 정도가 아니고 의로마비 상태입니다. 이게 무서운 게 정상화 되려면 1, 2년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더 이상 대통령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의로기를 아주 정통으로 아시는 분이 이야기합니다. 두통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단 겉으로 보면 경증질환자 같지만 응급실에 CT를 찍어보니까 강수영 배우와 같은 뇌동맥류 파혈에 의한 뇌출혈 소견이 보여서 신경외과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근 3차 병원에 당직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 중이고 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배드가 없기 때문에 수술하더라도 수술 이후에 이술곳이 없어서 병원을 찾다가 죽는 것이 현재 의료사태입니다. 암환자는 수술 날짜가 3월만 하더라도 6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지금은 암진단 후에 1년이 넘습니다. 앞으로 영국처럼 수술 날짜 기다리다가 몇만 명이 죽는 날에 올 것입니다. 예전같이 교수님과 전공의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하루 한 건도 하기 어려운 심장수술을 자신들의 몸을 갈아 넣어서 이틀에 3건 하던 것은 이제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의료진들은 누구도 사명감이나 자부심으로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용산 대통령 칠 사람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완전히 파괴시킨 것은 의료진들이 갖고 있는 사명감이나 자부심인 겁니다. 그 유행자산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도 그게 기여한 겁니다. 돌팔매의 대가가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낮은 숫가에 몸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몹니까 수술해 왔던 겁니다. 그게 이제 다 없어진 겁니다. 의사들이 다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나이가 든 의사들은 만정을 되찾는 데 조금 시간이 짧게 걸리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영원히 만정이 떨어진 것을 복원하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무형자산을 윤정부가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들도 자기들이 뭐 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여러분들 몸이 옛날처럼 무리해가 뭐 그냥 대기에 여러분들 암암자가 쫙 있을 것이고 수술실렴 팀은 작을 건데 눈앞에 사람이 죽어간 걸 보니까 무리하게 수술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이런 평균 수명도 높아진 거고 그거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그거 뒷받침해 줄 팀도 다 와해가 된 거고 그 팀 하는데 이런 전공의 대체고 PA 간호사 투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들 수술실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작가니까 쫙 상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임위하고 전공위하고 간호사분들하고 인턴하고 팀이 돼가 쫙 돌아갈 겁니다. 그냥 눈빛만 봐도 여러분들 뭡니까 그 수술 현장에서 그걸 와해 시켜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비상위기 아니라고 기가 찬 거죠. 너무나 뼈아픈 이야기인 겁니다. 의료 현장을 정확히 아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또 제주조도 좀 심각하네요. 제주 KBS 제주가 제주조도 여러분들 환자를 보낼 데가 없는 겁니다. 구급대원이 전화를 거니까 신경과 있는 데로 가셔야 됩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 지금 안 됩니까 우리 병원 지금 전원해야 될 환자가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또 다른 병원 icu 중환자실이 없습니다. 전국이 다 지금 같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부터 설명해 줘야 될지 이제 뭐 세상이 그냥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들 참이 돼버린 사회니까 사람이 죽어 나가더라도 그냥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믿고 말하면 위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제주도 여러분들 상황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는 대통령 일정에 5개월 가까이 발길이 없었다. 발길이 없었겠죠. 그냥 아산병원에 가서 나이가 드신 여러분들 의사분들 악수하는 것이 제 기억에 남아있는 마지막 대통령의 의료 현장 방문이거든요. 그러면 의료 현장 방문했다고 이야기 안 해야 되는 거죠. 다 검증받을 건데 여기 보시면 대통령 씨는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데 의료 현장 체감은 왜 다르냐는 그런 기자 질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현장에 한번 가보라 비상진로 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장 안 가더라도 국민들은 다 아는데 그냥 벌거벗은 여러분들 임금님인 겁니다. 자신은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고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5개월 가까지 의료 현장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견을 지켜본 여당 안에서조차 지금 이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의료 대란이고 앞으로 줄줄이 더 일어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갈들역에 이런 불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민심이 요동칠 수가 있는 거죠.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을 지금 우리가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강카리나 님께서 대통령이 미련한 건지 아님 모자란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모자라지는 않으실 것 같고 좀 미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 공감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태가 지금까지 오게 되면 생명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공감을 할 수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환자를 대할 때 좋지 않은 의사도 있겠지만 의과대학 공부를 한 10년 정도 하는 사이에 교과서를 통해서 또 실습을 통해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환자에 대한 연민이나 금휼 이런 것을 그냥 몸에 배우 체덕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런 게 이제 전혀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직업인으로서는 보면은 대개 항상 그런 명령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에 서 가지고 뭔가 이해하려고 하거나 이런 훈련들이 뭐 가족 관계에서도 보면은 그런 기회가 없었겠죠.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데 갖게 되는 애완이라든지 참을성이라든지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하는지 그런 거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불법 이탈에 손을 들면 국가라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보고 저도 참 의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전공의들이 사직을 한 걸 두고 불법 이탈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민주노총 근로자 수준으로 생각하는 건데 사표를 던진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왜 전문의의 앞날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불법 법을 위반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한치도 여러분들 생각이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박형욱 의사 라이센스를 갖고 변호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경험도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일해본 그런 경험이 계시니까 이분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아주 콕 집어서 착하게 이렇게 조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뭔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감수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느끼는 거거든요. 저분은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직업 세계를 저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인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극률함이라든지 그 사람이 기본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시구나 그냥 맹령을 내리면은 오다를 내리게 되면 그냥 따라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구나 피의자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뭡니까 취조를 하게 되면 그냥 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몸에 완전히 유전자처럼 박친 사람이구나 이 내용을 뭔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감수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전공위는 비정규직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민이 최대 52시간 근무할 때 무려 최대 88시간을 근무하게 만든 비정규직이 전공위입니다. 그 자체가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정규직 전공위가 사직한다고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고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해파하고 다른 곳에도 취직도 못하게 사직을 금지하고 월급도 못 주게 하고 그게 국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폭력적인 짓을 하겠습니까 간단하지만 한국의 기성세대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젊은 사람들을 저임금으로 착지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아는 이런 제도를 수십 년간 전은 방치를 한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 공박사는 뭐였소 여러분 저는 세상이 그냥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 의료계가 이렇게 뭔가 개판인지 몰랐습니다 전혀 이번에 의료사태를 보면서 다시 들여다본 겁니다. 전공위가 뭔지 전문위가 뭔지 인턴이 뭔지도 뭡니까 헷가닥할 정도로 레지던트가 뭔지 헷가닥할 정도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의 안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들여다보면서 이건 완전히 미친 짓들을 하고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방송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한국의 이름들 소위 야만성과 폭력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제도는 정작 뭡니까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입에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남북한은 체제를 불못하고 북쪽도 잔인하지만 미쪽도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거다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렇게 기성세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전공위가 사직한다고 의료현정이 파탄 나는 게 그게 국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료계획을 하려면 먼저 그런 시스템부터 고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인턴이 죄다 사직한다고 삼성전자가 파탄이 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턴 사직을 불법 이탈이라고 하면서 낙인 찍는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개의 회사인 삼성전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국가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1960년대에 출생한 기성세대는 진짜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전부는 아니겠지만 1960년생의 정신구조와 삶의 자시를 그냥 세상에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제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속지 않은 의미로 이런 방송할 때가 많은 겁니다. 너무나 잔혹한 사람들이니까 그 전공의들 가운데 가정을 가진 사람도 꽤 많을 거 아닙니까 누구도 그런 문제에 여러분들 그 사회의 엄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자기 배가 부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저임금에 일주일에 이런 100시간 이상 노동을 시켜가 이런 체제를 수십 년간 유지해 온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전부 다 이 제도를 알았을 거 아닙니까 잔인한 사람들인 겁니다. 잔혹한 사람들인 겁니다. 조선 역사가 원래 잔인했습니다. 자국민의 이름들 자국민을 노비로 삼고 노예로 삼았던 여러분들 나라는 역사상 그거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회가 여러분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 작은 일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성원이나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정의로움에 대해서 좀 열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완벽할 수 없지만 좀 정의롭게 올바르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형욱 부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감수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주 그친 거죠. 나오는 말이. 윤 대통령의 말씀은 인권에 대한 기본관념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법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것에 저항하면 불법이 라고 낙인 찍고 그것에 굴복하면 국가가 아니라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신랄하게 지적 했습니까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뭘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착지 않은 구조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포츠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차마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불법 사직이란 말을 못 써줬습니다. 사직의 불법이란 말을 어찌 쓸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법을 한 사람이니까 그 대통령이 이런 의중을 정확하게 관역하는 겁니다. 사직이 불법이 되는 게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이 불법이 되는 나라입니다. 사직이 불법으로 이런 간주를 하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근무 유지 여러분들 행정 명령 매너 취소 이런 해방 명령 전부가 다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런 그 알랑한 법공부를 해 이런 사법고시하고 이런 행정고시를 통과한 대한민국의 관로집단과 대통령이 한 작태인 겁니다. 진짜 우리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20세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법 사직이란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주당 88시간 중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겨놓고 사직을 불법이란 낙인 찍는 게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씀이 너무 참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윤 대통령을 무척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섭섭하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따질 것은 따져야 나라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이런 제도를 방치를 해가지고 수십 년간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끔 뭐죠 6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은 겁니다. 얼마나 이런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봐도 어떻게 사람들이 북쪽만 나무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쪽도 똑같은 겁니다. 그냥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과학적 근거 꼼꼼한 계산 어쩌고 떠들었지만 이미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2천명을 증가시키는 근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정부리병에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법원이 소위 3보고서 외에 논의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없으니까 오죽하면 세 가지 보고서의 저자들이 자신들 보고서를 왜곡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다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것은 다 여러분들 묻어놓고 그냥 깽 의사들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볼 때 서울법대에 서울대가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서울대가 다 이름들 뭡니까 행정고시 사법고시 할 때 법 딸딸 외워서 이름들 다 통과했을 겁니다. 하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우스운 이야기들 보면 전부가 다 서울대가 다 간여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장상윤 수석은 이 양반 나면 서울대 나왔을 거예요 하긴 해봐야겠지만 우선 차관을 했으니까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면 2026년 정원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떠들었다. 국민의 헬세로 월급받는 사람들의 의무가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만들고 제시하는 것이다.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증가시켰는데 그걸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쇠가 빠지 일을 해 가지고 세금을 왜 냅니까 가끔 생각해 보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이 원통하기도 하거든요. 세금을 왜 냅니까 정책을 할 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생업의 현장에서 바쁜 사람들이 윤 대통령 여러분 코앞에다가 과학적 근거가 이겁니다. 장상윤 여러분 수석 함께 과학적 근거가 이겁니다. 이렇게 제시해야 됩니까 너희는 뭐하는 놈들이고 너희는 세금 퍼먹는 기생충들이고 그렇게 내 입에서 여러분 객관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세금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과학적 근거를 잘 마련해 가지고 의사도 설득하고 공병으로 설득하고 국민도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세금도 여러분들 내기 위해서 쇠가 빠지 여러분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과학적 근거를 다 여러분들 마련해 가지고 의사들이 다 여러분들 장상윤 양께 가져오면 내가 한번 보고 검토해 주겠다 완전히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인 겁니까 조선조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생각은 그냥 쌍놈이고 너희들은 종놈이니까 이리 오느라 이리 오느라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것은 멀쩡했지만 하나도 바뀐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뭡니까 그냥 나라가 여전히 관존민비 인 겁니다. 여전히 관존민비고 아래건들 세금 내면 세금 쇠가 빠 이런 버릇을 내고 그냥 나라가 맹력 내리면 입 쳐 닫고 뭡니까 그냥 따라서 뭡니까 죽는 신용 해야 되고 그렇게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 케이 방산 케이풋 케이팝 나라가 마치 선진국 대전 이런 폼을 잡지 않으면 내 눈에는 뭡니까 상뚜 쓰고 갓 쓰고 여러분 그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장상윤 수석은 자신들이 해야 될 책임을 전혀 하지 않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의사협회 회장이 이사가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습니까 보수를 받는 관료가 과학적 근거를 생산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왜 하나 공무원이 뭐 그냥 놀고 먹는 거냐 에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상훈 정부 의료계에 대한 제시함인 2026년도 의대정은 조정용이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겁니다. 조선조하고 여러분들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도 본인들 이익이 안 되면 다 깔아뭉개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이게 뭐 그냥 일상이 된 겁니다. 국민들의 애가 타야 여러분들 호소하고 아우성 치더라도 전부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본인들 이익이 안 되면 본인들 이익이 뭡니까 그냥 정이니까 뭐 지금 이거 보면서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왜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4년간 여러분들 보면 전부 다 깔아뭉개었으니까 본인 함께 이익이 안 되니까 나라에 뭐 쫄로 가든 뭡니까 골로 가든 본인이 퇴임하고 이러면 그만이죠. 속보 대통령실 2025학년도 정원 백지하 박단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현실의 인식 의문 수험생 고려 안에 이 방형욱 부회장이 수험생은 중요하고 재학생은 우섭습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결자해제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사태의 책임을 왜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에 전가합니까 대통령 주변에 정신이 온천지 않은 사람만 있나 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여러분 보시면 뭐 어떻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권력이 영원하게 보이지만 그 권력이 그렇게 영원하게 보이고 믿고 싶지만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면은 국민들이 입장에 서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고치면 될 건지 그렇게 이런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뭐 여러분 지금 뭐 대통령이 폼 잡고 조경 여러분들 장관이 뭐 언급위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추는 기운 겁니다 추가 기울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위에서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오랫동안 덮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거짓을 오랫동안 덮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 인물들은 영원히 여러분 이걸 덮고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을 다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정브리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합뉴스에서 윤 대통령 의료서비스 전문의 진로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바꿀 것이다 전공의를 배제하고 전문의 중심병원 진로지원 중심으로 가겠다 이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간호사법을 왜 통과시켰냐 PA 간호사를 여러분들 법제화하는 것을 왜 통과시켰냐 전공의를 배제하고 PA 간호사 중심의 병원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 안 되죠 왜 지금 낮은 수가에서는 병원이 지금도 간당간당하는데 전문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A 간호사인데 PA 간호사도 전공의들이 배해가지고 현장 여러분들 보수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게 두 개 다 불가능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될 정책 목표지만 당장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 국정브리핑을 마치자마자 오전 10시 33분 정도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방송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냥 글을 남긴 겁니다 이걸 보면은 아 이게 오랫동안 덮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합뉴스에 평범한 시민들 의로를 좀 아시는 시민들이 신랄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거의 90% 이상 정도가 질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 가봤습니까? 의로가 뭔지 모릅니까? 제가 간호사지만 전문의 역할이 있고 의로 현장에서 전공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PA 간호사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역할도 있고 인턴 역할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문의가 많은 것도 아닌데 대체 어떻게 전공의 역할을 도대체 누구에게 분배한다는 겁니까? 의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1,393명이 여러분 찬성한 겁니다 수술실에 직접 안 가보고 의로의 행위를 안 하는 사람들도 전문의, 전공의, 인턴, 간호사, PA 간호사 법제화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PA 간호사 역할을 하신 분들 가운데 업무 분양이 다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번에 PA 중심의 여러분들 병원을 만들겠다 하니까 그냥 배경 실식을 하는 겁니다 말 되는 이야기를 좀 해라 이야기죠 전공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주고 책임을 간호사에게 지우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의료계획 청사진이 아니겠습니까? 간호법은 통과됐고 임상, 협상까지 됐으니까 간호사들은 다음에 올 걸 기대하면 될 듯합니다 여기 핵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 정부의 의료계획 청사진은 전공의가 애를 먹이니까 전공의 없이고 PA 간호사 되어 가지고 그냥 돌아가겠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의료를 아시는 분들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의는 전공의들이 잘 배워서 전문의가 되는데 지금 전공의들이 다 사직해버려서 나갔는데 전문의를 어디서 만들 겁니까? 진로 지원 간호사, PA 간호사는 전공의들보다도 시간 대비 급여가 3배 내지 4배 정도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학병원이 적자로 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여러분 이게 연합뉴스에 그냥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중에 연합뉴스에 여러분들 나온 사람들의 의견을 쫙 하면 여러분들 제가 읽어본 겁니다 수천 개의 의견이 달린 겁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결론이 먼 거 아니까 진로 지원 간호사를 가지고 전공의를 대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양반들아 이 이야기가 핵심인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전공의를 대체를 할 수 없는데 우선 전공의가 대체가 되는데 전공의가 여러분 나갔기 때문에 PA 간호사 중심의 병원을 만든다고 그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정신 차려라 이러기의 이야기 여러분 거의 전부입니다 지금 대학병원에 신규 예약이 다 막혀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의 원안이 모여서 천벌이 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규 환자를 거의 안 받으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아니 2000명을 의과대학 학생들을 정원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전문의 중심 PA 간호사 중심 병원을 만드는데 그럼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그럼 어디 가서 여러분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이런 병원을 만들면 전공의가 필요가 없겠네요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도 없는데 나중에 PA 간호사 중심 병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의사 정원은 왜 정원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전문 잡지에 나온 것도 아니고 연합뉴스에 나온 수천 개의 댓글 가운데 몇 개를 뽑아본 겁니다 전공의를 안 뽑고 수련도 안 시키면 이제 전문의는 PA 간호사를 수련시켜서 만드는 겁니까? 그럼 의과대학은 뭐 하려고 여러분들 정원을 늘립니까? 전공의도 필요 없고 전문의도 안 만드는 건데 대체 당신이 하는 말의 뜻을 알고 여러분들 찌끄리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학병원의 역할이 의사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수술하는 의사들을 그럼 전문의가 배출이 돼야 되니까 전문의의 전당기인 전공의를 육성하는 교육하는 기관도 대학병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간호법이 여러분 요구하는 게 뭐죠? PA 간호사를 가지고 전공의를 대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수전을 통해 가지고 의사를 배출하는 기능은 어디서 합니까? 화성에서 이런 데 할 겁니까? 미국에서 할 겁니까? 싱가포르에 할 겁니까? 정신들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의사를 어디서 배출할 겁니까? 수술하는 의사를. 대학병원의 수련 과정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어디서 할 겁니까? 도대체 관료들이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급하니까 그냥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PA 간호사를 여러분들 만들어야겠다. 그런 걸 지금 찌그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간호사들도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 간호사들은 어떨지 모르는 젊은 간호사들이 간호사법 여러분을 좀 반대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책임이 본인들한테 오고 배운 거가 그게 아닌데 물론 수술 여러분들 실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정 여러분들 업무하고 관해 숙련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러나 그 숙련 기술을 써야 되는 그런 기준이나 시점 같은 경우는 의사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의로 돌아가는 걸 하나도 모르는 정책입니다. 현장을 이렇게 몰라가지고 윤 대통령께서 당직을 서봤습니까? 당직은 20대나 30대나 설 수 있는 겁니다. 40대 이상 당직 서면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전문의가 당직 서면 돈은 어디서 나와서 줄 겁니까? 돈 몇 만은 받고 당직 서면 누가 쓰겠습니까? 수명이 줄지도 모르고 소송 위험이 여름 야간엔 높습니다. 그냥 의사 안 하고 여름 말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젊고 미래를 믿고 진짜 푼돈에 열심히 당직을 선 겁니다. 전문의들도 돌아가는 미국은 의로비가 엄청 높은 거니까 가능한 겁니다. 전문의들로 돌아가려면 이제 의로비를 왕창 높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그 나이니까 당직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전문의들 보고 여러분 당직 서면에서 일하라고 하면 떠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다 이야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련체계에서 인턴 전공의 전문의 여러분들 전임의 체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톱니바퀴처럼 다 돌아가는 그런 일종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깨하더라도 굉장히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리 무지막지하게 하면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국정브리핑이 여러분들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 여러분들 이걸 끝까지 언제까지 여러분들 숨기고 우리가 잘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연설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3차 진로기관을 전문의 PA 중심으로 채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전공의 인턴이 얼마나 멀어 보였으면 저런 말을 할까요? 싼 월급에 군소리 없이 야간 당직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핫바지로 보이나 봅니다. 슬프고도 안타깝습니다. 앞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이야기의 핵심은 전공의가 없으면 PA 간호사로 채울 수 있는 게 별로 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참 미천이 완전히 드러난 거죠. 지금도 의료를 망가뜨렸는데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했네요. 간호법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병원을 간호사 중심으로 개편하는 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청도 검찰 수사관 중심으로 개편하죠. 법원도 법원 공무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회도 국회 보좌관 중심으로 개편하고 뭐 딱 맞나지 않습니까? 상급 종합병원에 전공의를 두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전문의를 많이 배출하겠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방송을 지금까지 안 했겠죠. 하는 이야기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나라에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렇게 당당하게 여길까? 아직도 의료계의 신실을 하나도 모르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없이 어떻게 전문의가 나오고 전문의 중심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의과대학 교육 붕괴 상태고 내년 의과대학 졸업생 없습니다. 이학이 등록급으로 학생들 모두 유급입니다. 휴학 확정된 것 아닙니까? 이대로 내년에도 계속 휴학에서 수업 거부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인턴 배출 안 되고 본과 여러분들 의사들 배출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전공의가 배출 안 되겠죠. 전문의가 배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전공의를 키워야 전문의가 되고 전문의 중에서 교수가 나오는 건데 지금 전공의가 다 도망가서 연세적으로 전문의도 없고 교수도 다 사직하고 나갔는데 당장 내년에 교수 왕창 늘리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전문의 왕창 뽑으면 된다라고 전공이 없으면 간호사로 대체하면 된다는 윤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론 잘 이야기했네요. 전문의 왕창 뽑으면 되고 교수 왕창 뽑으면 되고 전공이 없으면 간호사로 다 대체하면 되고 그거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말이 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살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가 바보천치가 아니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권위도 세고 의심도 쓸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전공의가 수련을 받아야 비로소 전문의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네요. 지금 전문의랑 PA 간호사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2천 명 정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아예 간호사 1만 명 정도를 정원하면 돌아갈 텐데 의과대학 정원을 왜 늘리는 겁니까? 이분 말씀을 들어보면 수련 시스템으로 아예 망가뜨리겠다는 거네요. 수련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전문의가 어떻게 수술하는 의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선 생각을 좀 해야 되자면 사람이 생각을 짐승과 이러면 인간이 뭐가 다릅니까? 사람은 생각하자면 생각을 말을 내뱉기 전에 전공이 없는 전문의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예요. 인턴이 없는데 이러면 전공의가 또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입니다. 본과 의대생들이 이러면 국가고시를 안 보는데 어떻게 이러면 인턴이 나오겠냐 이야기입니다. 전공의를 대체했으면 대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야기입니다. 전공의가 여러분들 없어지게 되면 그냥 수련 과정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수련 과정이 없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의사 자체에 공급이 안 되는데 그럼 어디다 수업을 할 겁니까 아프리카에서?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오는 게 다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자기 말이 다른 사람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설득 가능해야 되잖아요. 납득 가능해야 되고 도대체 교육들을 다 어떻게 받았는지 한심하다 여러분들 못해가지고 기가 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 여러분 드러난 거 아닙니까? 피해의 간호사를 전공의로 대체한다. 전문의 중심으로 간다. 그런데 전공의는 그렇게 불필요하다. 수련 제도 같은 게 필요 없다. 지금 여러분 돌아가겠죠. 그럼 다음 아이들은 뭡니까? 수술하고 의사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교과목을 자세히 안 봤지만 간호사가 배우는 거 하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다르지 않습니까? 의사가 배우는 것. 그리고 피해의 제도란 것도 미국에는 다른 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의 일정한 여러분들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고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전공의가 없이도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한 의사분께서 그렇게 정의했지 않습니까?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전공이라는 것은 대학병원의 척추와 같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1만 3천명의 전공의가 대학병원이라는 구조물에서 척추를 행성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척추의 맷을 댔는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전공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의사가 아니니까 의사분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수호 원장 윤 대통령은 29일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와 진로지원 간호사가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 뭐 상급종합병원 전문의들이 그냥 자발주로 사직하면 문제가 해결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년 또는 8년의 의학 교육을 마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다음에 의사가 된 이후에 인턴과 전공의가 한자에게 행하던 중심정맥 삽관술이나 상처봉합 등의 침섭접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허용하여 수련의가 전공의가 없어도 대형병원들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PA 간호사 합법화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동의할지 지켜보자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PA 간호사의 제도화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현직 의사께서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중심정맥 삽관술이나 상처봉합 등의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허용해서 수련의가 없어도 대형병원들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은 핵심은 전공의를 대체하는 방안을 PA 간호사에 찾은 겁니다.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현직 의사분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 나오는 윤대통령 의료서비스 전문의 진로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바꿀 것이다. 앞에서 나왔듯이 핵심이란 것이 전문이란 것이 수련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전공의 없는 전문의가 어떻게 나오겠냐. 전공의가 전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간호사가 전문이 되나요? 전문의 중심병을 어떻게 만들어 전공의를 다 내쫓아놓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가 달린 사람들 생각을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어떻게 의사를 대체합니까? 전문의는 전공의 과정 없이 하늘에 떨어집니까? 저건 설마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가 뭐하는 건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빅파이버 가서 의대교서를 진로받고 국민들은 간호사들한테 진로받고 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인 겁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이름도 알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유식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 유식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느 국민이 전공의 과정 없이 전문의가 나옵니까? 그럼 당신들이 전문의 함께 이름들 진로받고 우리는 간호사들한테 진로받으라는 겁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뭡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빅파이버 가서 의대 교수들한테 진로받고 그럼 우리 같은 여러분들 평범한 백성들은 그냥 간호사들한테 가서 진로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니 병아리가 닭이 되는 거고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는 건데 이 단순한 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왕창 의대 정원을 해버렸다는 것을 뜻하네요. 전공의가 가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로지원 간호사 의료수비스 중심이 되도록 받고 나겠다.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안 모르겠다. 전공의가 전문의 되게 한 가정 아닌가? 이 사람도 헷갈린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의와 이런 PA 간호사 진로지원 간호사 위주의 대형종합병원이 여러분들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니까 이 악마가 헷갈린 겁니다. 아니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는데 그럼 전문의가 있어? 그럼 그 전문의는 어디서 나오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PA 간호사가 있으면 전공이 대란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PA 간호사들이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간호사 진로는 이미 PA 간호사급입니다. 간호사가 직접 링겔 놓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 있는 줄 아십니까? 남자 간호사들은 정형외과에 석고 붕대 감아서 깁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 있는 줄 아십니까? PA 간호사 전공의 대체할 수 같습니까? 이분 이야기는 PA 간호사 역할이 있고 전공의 역할이 있으니까 제발 PA 간호사를 가지고 전공의를 대체한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학 병원이 진로만 하는 데가 아니고 연구와 교육이 더 중요한 역할입니다. 전공의가 없으면 앞으로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는데 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의료를 망쳐모았네요. 60년대 생들은 지금 의사들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럼 다음에 70년대 80년대 생들은 의료 서비스 받지 말라는 이야기인 겁니까? 정신들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학 병원이 역할이라는 것이 진로가 있지만 임상이 있지만 연구기능도 있고 교육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 사회에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사들이 배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대학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급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막 질러놓는 겁니다. 본인들도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전공이 과정 없이 의과대학 졸업하면 바로 전문의가 됩니까? 지금 전문의는 뭐 천년 만년 전문의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전문의도 고령화되고 은퇴하면 그 자리를 누군가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전공이 수련을 거치고 전문의가 되는 거지. 이건 뭐 밑도 끝도 없고 이 정권이 유지하는 아픈 국민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랄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고담 준론을 농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국정브리핑이 진행되는 중에 보통 시민들이 남긴 이야기인 겁니다. 어마어마히 유식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왜 이분들이 아는 거지 않습니까? 수련 체계하고 의료 체계를 전공 이를 빡세게 해서 전문의가 되는 건데 전문의 간호사 중심이 되도록 병원을 만들겠다는 간호사 보고 전공 이만큼 하라는 이야기네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수련 과정이 필요하죠. 그 수련 과정이 일정 기간이라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빡센 기간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뭡니까? 하드 트레이닝을. 그 과정을 거치는 사람하고 거치냐 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많죠. PA 간호사도 여러분들 숙련도가 높으심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빡센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들을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전문가로서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으니까 전문가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용광노예 여러분들 넣어가지고 재련하는 것처럼 전문가가 되려면 하드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전공의 과정이 여러분들 지금 좀 비인간적으로 과도한 여름 근무기간 시간인가 이런 게 있는데 어떤 형식이라든지 힘든 기간이 필요한 거죠. 힘든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PA 그냥 간호사라는 게 모든 역할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하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론은 여기에 여러분 이게 1955년에 외과의사 921동에서 외과의사를 하시는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분 핵심은 먼 거 아니까 한국 사람들이 낮은 숫가에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왔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서양 다른 국가들보다도 의사수가 적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료비 지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서비스는 의사수가 증가되게 되면 자동주로 여러분 증가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 의료사태를 볼 때 처음에 왜 화들짝 놀랐는가 하니까 의료서비스는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공급이 수요를 만드는 독특한 여러분들 서비스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어느 국가들도 무한정 의사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겁니다.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돌아왔냐 의사수를 억제하고 의사 1인당 진로 횟수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낮은 숫가가 유지가 될 수 있던 거죠. 국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oecd 통계를 보면 몇 번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은 고용된 의사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고용된 의사의 1인당 담당 병상수는 세계 1등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을 많이 돌린 겁니다. 그만큼 한국 의사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직군별로 여러분들 평균 수명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의사 직군이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로는 oecd 평균 이하의 의사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뭘 하는 거 하니까 의사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늘리게 되면 이 체제가 유지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낮은 여러분들 의료수가에 지금 많이 돌리는 그런 진로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들의 평균 수입이 급속히 하락을 하겠죠. 동시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전문의들입니다. 전문의들이 본인들이 투입한 투자에 비해 가지고 그 투자 수익을 해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본질이란 것은 전문의들이 전공의들이 전문의에 대한 여러분들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전공의 과정을 이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냥 엑시트 그냥 다 탈출해버린 겁니다. 정부가 미욱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인센티브에 따라서 다 탈출해버린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의로 일한 대가를 받는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번 의료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전공의는 이미 대한민국의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의 중추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빠져버리게 되면 3차 의료기관이 그냥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의료의 메카니즘 체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1955년생에 921동에서 외과의사를 하고 계신 현직 외과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다 경험을 해보고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전공의는 척추인데 척추가 뽑혀나가면 팔다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대덜부 중에 가장 굵은 게 사라지고 기둥뿌리가 통째로 뽑힌 것이 이번 의료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꼬꾸라지는 게 한국의료의 본질입니다. 전공의들이 고생을 했는데 전문의가 돼서 좀 낮게 사는 것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들이 전문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전공의 과정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보시면 그러니까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모르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 병상수가 세계 최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과투자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면적당 밀도를 보게 되면 의사도 최고로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사수 평균수도 중요하지만 인구밀 우리가 이렇게 과밀화된 지역에 대부분 살지 않습니까? 수도권이라든지 그다음 광역도시권 한국은 또 산재가 많으니까 의료사태 초기에 한 분께서 인구밀도당 의사수를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국의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인구수당 병실수는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병상수가. 압도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병상수 여러분들 과투자가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대형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기 때문에 발생할 겁니다. 면적당 따지면 면적당 의사 밀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십수년 전부터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실이 계속 적자였는데 결국은 의사수의 문제가 아니고 의사의 배치 문제인 겁니다. 배치. 가격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수과의 사람이 안 갔던 겁니다. 필수과의 전문의 라이센스를 받은 다음에 다른 걸 해버린 겁니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게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으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엉뚱한 진단을 해 가지고 나라 전체가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된 겁니다. 정책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체제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정책이 모여서 체제를 만드는데 이제 체제가 이렇게 바뀌거나 하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하 그 아둔함 우둔함에 대해서 너무 제가 여러분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도 부지런하고 뭘 잘할 수가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우둔한 짓들 하는지 여러분 이 정책이 모든 사람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아마 경제학자가 있으면 젊은 경제학자들이 이번 의료 사태의 사회적 비용을 추계해 보게 되면 이제 직접 비용 간접 비용까지 추계하게 되면 엄청날 겁니다. 사회적 비용. 지도자가 무능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 무너진 상태에서 야심을 갖고 있는 이런 특정 정당이 권력을 장악해가 장기 집권하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실험한다고 생각해보시면 나라가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도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불가역적 한국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로가. 그래서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울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지만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사태가 참 애통해할 겁니다. 이번 사태가 다시 여러분들 그렇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10년 전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노한규 아주 정통필숙과 출신이죠. 이 심장혈강 흉부외과 전문이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 의사협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이상적인 의료 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딘가 바람직한 의료 제도를 가진 국가가 있으면 우리도 저 의료 제도를 따라가자고 정부에 제안을 했을 텐데 그런 좋은 의료 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던 것입니다. 해외로 이주했던 교포들이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온 가장 큰 이유도 대부분 의료 제도 때문입니다. 싸고 좋은 의료 시스템이 가능했던 것은 의사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의사 노동량으로 버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카르테리어 비난하며 의사들을 악마했지만 가성비 최고의 의료는 의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제가 의료 사태가 터졌을 때 난생 처음으로 의료 서비스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아주 간단한 P.E.C.O.P.I.C.U.입니다. 한국 의료를 딱 들여다보니까 처음입니다. 처음 경제학을 했지만 처음으로 한국 의료를 이렇게 좀 깊게 들여다본 겁니다. P 곱하기 Q. 무슨 말입니까? 숫가는 낮고 P는 낮고 프라이스는. 퀀티티. 의사 1인당 진로에서는 무진장 높고 그래서 총액이 유지가 됐던 겁니다. 총액이. P는 낮고 Q는 높아가지고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면서도 꽤 괜찮은 양질의 의료 서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격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Q가 높은 겁니다. 개원이도 일을 많이 하고 대학의 이름들 있는 전임이나 이런 분도 수술 많이 한 겁니다. 고용된 의사 수혜는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제적으로 너무 작은 겁니다. 병상 수혜에 비해가지고. 고용된 의사들이 1인당 담당해야 될 병상 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기 이름 노한규 원장이 말씀하시는 싸고 좋은 의료 시스템이 가능했던 것은 의사들이 OECD 평균의 3배 달한 의사 노동량으로 버텨기 때문입니다. 이게 100% 사실인 겁니다. 봉지기도 열심히 뛰었고 개원이 도 열심히 뛰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아니 돈 벌려고 이랬잖아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혜택의 많은 부분을 한국인들이 함께 누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의사들은 더 이상 헌신하지 않습니다. 헌신할 이유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의사들의 헌신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제자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가르치고 요구함으로 생겨나고 학습을 통해 체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소송도 그 어떤 선배도 제자와 후배들의 헌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예 의사니까 뭐 노한규 여러분들 씨가 의사니까 그런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상당히 한국의 의과대학 교육이 우수했던 겁니다. 그리고 의사를 지망하는 사람 자체가 원래 우수한 집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과대학 교육이 꽤 괜찮았던 겁니다. 10여 년 정도 이런 교육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환자들에 대한 헌신 시생 긍휼 연민 이런 것이 다 교육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 혜택을 한국인들이 함께 누린 겁니다. 의사가 하는 이런 이야기가 과장이 아니고 저는 이거를 전적으로 뭡니까 입증된 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에게 헌신과 사명이라는 단어를 빼앗았습니다. 무형 자산을 파괴를 해버린 겁니다. 바이탈뽕도 이런 파괴하고 생명 살리는 데한 사명감 소명감도 다 파괴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 가치를 별로 모르실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저는 잘 알거든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이름들 그 가치 가운데 희생 헌신 성실 열망 진실 건면 어마어마한 중요한 가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망가뜨린 겁니다. 이 변화는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과역적 변화이고 의료 풍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며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글을 보면 안타까움의 쓴 글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정도의 지능이나 지성이 있었다면 지금 이 참담한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의사에 대한 이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가능했겠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듯이 윤 대통령은 제가 바라보는 윤 대통령은 감수성이나 타인과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물이란 현상의 본질을 개뚫는 능력도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물론 피이지 않게 여러분들 자백받아 내는 건 잘했겠죠. 잘했으니까 검찰총장까지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관찰할 때는 저분이 다른 능력은 없는지 모르겠던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이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훈련이 안 돼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get to the point 내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사물이란 현상을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관통하는 것 그게 굉장히 부족하신 분이구나. 왜 조금만 여러분들 들여다보게 되면 관료들의 보고에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건데 그걸 못 찾아냈구나. 지금도 그냥 관료들하고 여러분 어울려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여러분 dj가 여러분 집권했을 때 제가 아시는 분이 청와대를 좀 자주 들어갔던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관료 출신이 아닙니다.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까 대통령을 빼고 전부가 여러분들 고민거리가 뭔가 하니까 다음에 어느 자리로 갈 건가 그거만 고민이 있더란 겁니다. 배운 사람이면 배우지 않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이면 낮은 사람이면 관계없이 대통령 빼고 대통령은 진짜 고민을 하더래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좀 자리 걸 건가. 옆에 있는 뭐 여러분들 수석이나 보좌관이나 전부가 뭡니까 다음에 한 자리를 어디에 자기가 갈 수 있겠느냐 그것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어떻게 설득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은 get to the point 복잡한 사물이나 현상을 정확하게 관통하거나 개뚫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입장에 생각해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두 가지는 리더십의 치명적인 거죠. 그것이 이제 이번에 클라이맥스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서 의료위기 응급실 위기가 완전히 발화가 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없다. 원한 고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여기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이 잘못된 신념으로 권력을 휘두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의료 농단은 의료계획인 줄 알고 박수를 쳤던 국민들은 의료비 폭탄과 헌신과 사명에 실조된 진로를 경험한 이후에야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더라도 사람은 자기 수준 정도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윤 대통령의 비난의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뼈아픈 지적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면 한 분이 이렇게 이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2024년 7월 현재 인구가 5126만 입학 정원이 3808명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의과대학이 한의사를 포함해 7.43명입니다. 2019년 11월에 최고가 되고 그 이후에 평균 인구가 11만 6,900명씩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의사 입학 정원이 5,360명 2026년은 6,558명 한국은 일본과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월드 포퍼레이션 리뷰를 보게 되면 제곱킬로미터당 인구가 한국은 530명 일본은 340명 미국은 38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밀집된 공간에 한국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미국은 제곱킬로미터당 38m니까 밀집된 지역에 의사수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10만 명당 의대 정원 7.43명은 일본 7.55명보다도 많이 더 낮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대한 면적을 갖고 있는 미국보다 높아지는 한국의 의대 신입생과 그들의 부모가 이런 사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장례가 걱정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 의과대학을 아이들에게 보내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외국을 나가는 경우는 별도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의 의료비 지출이나 이런 것은 기대한 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은 인구 쓰나미를 맞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부분이 한국은 저성장이 고착이 되기 때문에 저성장이 고착이 된다는 것은 보통 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의료비 지출이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사수가 팽창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젊은 분들은 외국을 나가서 자기 길을 개척하겠지만 그러니까 아이들 장례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워낙 의사직책이라는 것이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언이 와닿지 않겠죠. 인구 밀도당 어마어마하게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의사가 밀집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평균값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밀집되어 있다는 제곱킬로미터는 한국은 530명 일본은 340명 미국은 38명이죠. 의료사태 초기에 한 분이 제곱킬로미터당 이런들 의사수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자료를 한번 공개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방송으로 내보냈는데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49년식 산부인과 의사분께서 어제 방송을 보시고 제가 이 나라에 만정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석이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젊은 의사들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치유가 불가능하죠. 이번에 통과된 간호사법은 전공의의 인력 떼우기를 위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후폭풍이 많이 생길 겁니다. 간호사협회나 일선 변호 병원 간호과도 간호사들끼리 누가 전공의 업무를 대신 만나 일의 범위나 분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냐 업무의 강도와 시간은 어떻게 되냐 거기에 따른 대우와 급여는 어떻게 되냐 이런 목소들이 터져나오고 또 어제 여름 이야기한 것처럼 이주영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의 업역 분쟁 또 물리치료사의 업역 분쟁 또 여타 여러분들 요양 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업역 분쟁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의료제도가 이처럼 쉽게 떡을 주무르듯이 바뀔 수 있다니까 놀랍고 한심합니다. 총칼의 한 혁명도 아니고 평화시의 비전문가가 감정을 실어 제도를 만드니 봉사가 길을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봉사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눈이 안 좋은 사람이 길을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한 분께서 간호포의 목적은 여당이 PA 간호사 합법화로 간호사를 전공이 대체하는 이용을 목적을 두고 야당은 돌봄 사업에서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재택 돌봄에서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경력맞은 중견 간호사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돌봄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제가 취재를 안 해서 아직은 자신 있게 뭘 할 수 없는데 이 돌봄 단어 자체가 그렇게 썩 막지 않은 그런 단어냐 돌봄 이 돌봄이라는 단어 자체는 상당히 사회적 책임 인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 좀 많네요. 어제 보니까 간호사협회도 돌봄 사업이 어떻고 제가 취재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간호원들이 간호사들이 그런 전국 차원의 노인 돌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업을 벌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미 전국 조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간호법이 왜 돌봄 사업이 은근슬쩍 들어갔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업에 또 여러 가지 입건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취재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돈이 다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나이 같은 간호협회의 임원들이 그렇게 노인 돌봄 사업에 한호를 하는 그런 모형을 보니까 뭐가 저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알려지게 되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사찰님은 돌봄을 잘 아시는 모양이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내일은 또 토요일이네요. 세월이 진짜 빠릅니다. 사찰님께 돌봄 사업도 과잉 공급 중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광고 하나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그다음 방송 종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읽으신 분들에게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미국 선교사들에 관한 책도 한번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답사기 새로운 형식의 그런 여행기 문화 답사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펼치지는 않았지만 김동주 교수께 쓰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 책은 참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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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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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